안녕하세요. 내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방인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출제자가 알려주는 내신 시험지 분석 방법에 대한 게스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시험지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학종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의 입시 성적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시점에서 내신 시험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혹은 내신 시험지를 어떻게 분석할까? 분석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부분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러한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준비한 게스트입니다. 전직 교사 출신으로서 제가 직접 내신 시험지를 출제한 만큼 출제자 입장에서 내신 시험지를 어떻게 분석해야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바로 준비한 게스트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는요. 기말고사 출제 예상 문제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곧 중간고사는 결국 기말고사의 기출문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중간고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말고사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신 시험은요. 주로 유형이 내신형이나 유사순흥형, 그리고 정말로 순흥형의 스타일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유사순흥형과 순흥형에서 바로 점수를 가르는 킬링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것이 현 내신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그랬을 때 내신 시험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와 통계입니다. 선생님, 국어 과목의 무슨 숫자와 통계죠?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에도 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두 번째, 문항 분석입니다. 가장 하일리 라이트가 되겠죠. 객관식과 서논술형, 각각의 그런 문항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내신 시험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를 골머리 섞여 하고 있는 이 외부 작품 연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통계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자고요. 매번 시험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 선생님, 이번에 국어시험 총 몇 문제 출제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은요. 아직까지도 내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분석되어야 마땅한지를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객관식 몇 문제, 서논술형 몇 문제로 출제됐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객관식 서논술형 각각의 출제문항수, 예를 들면 객관식 23문제에 서수령, 논수령이 5문제였다든가, 즉 각각을 분석해서 출제문항수를 한번 살펴보고요. 총 출제문항 개수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말고사도 주로 같은 문항수나 혹은 비슷한 문항수로 출제될 가능성이 몹시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 79점 만점이면 서논술형이 21점 만점이 되겠죠. 그럼 이미 만점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배점을 3.8, 3.7 몇 문제, 또 4.2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의 배점과 개수가 정해져서 중간고사에 들어갔더라면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틀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비슷한 혹은 같은 문항수로 같은 대등한 비율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다양한 단원으로 국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원별에서 어느 단원에서 각각 객관식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로 객관식 문제는 문법과 문학 파트에서 완전히 문제가 많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병이죠. 우리를 항상 걱정에 떨게 만드는 이 서수령, 논수령 문제는 주로 어떤 단원에서 어떤 식의 형태로 몇 문제로 나오는지, 단독 문제로 하나가 제시되는지, 하나의 문제에서 두 개 내지는 세 개의 문제가 파생되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각 학교별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셨나요? 자, 객관식 정답 1번부터 5번의 등장 횟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통계를 해보세요. 즉, 1번은 총 25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 1번은 2번 혹은 3번이 나왔고, 2번은 예를 들어 2번이 나왔고, 3번은 6번이 나왔고, 4번은 몇 번이 나왔고, 5번이 주로 몇 번이 나왔는지, 즉, 우리 학교 시험 스타일이 각 몇 번의 번호가 몇 번이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어요. 왜냐면요, 정답 번호 개수를 꽤 엄격하게 조절하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가만 보면 각각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5번의 정답이 될 확률이 한두 개 정도로 비슷비슷한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좀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학교, 이런 같은 학교는 주로 3번, 4번, 5번의 횟수가 좀 더 많이 늘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제자의 심리를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1번과 2번에 너무 정답을 주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1번과 2번이 정답이면 다른 건 안 풀어보거나 선택지를 보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문제를 숨기고 싶은, 보물찾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주로 3번, 4번, 5번의 문제를, 정답을 많이 실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가 골고루 1번부터 5번까지를 배분해내는 학교인지, 혹은 3, 4, 5번에 주로 많은 정답이 밀려져 있다면 좀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학교인지, 혹은 정답 번호의 개수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학교인지, 사실 근데 세 번째 경우는 거의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도 현직에 있었을 때 주로 1, 2번은 정말로 출제를 해보면 답이 안 나와서 일부러 1번 문제를 답으로 만들 정도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선생님들께서는 1, 2번의 정답인 것에 문제를 만든 거에 상당한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외부 지문 연계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낯선 작품을 등장시킬 때 1, 2번 같은 경우에 정답으로 인정을 하거나 정답 문항을 넣어도요, 사실 부담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모두 다에게 낯선 문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신 시험이 수능 시험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이미 다 암기하거나 몇 번 본 상태로 내신 시험을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출제자는 점점점 답을 뒤로 빼려는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소설 영역 있죠. 지문이 긴 영역이라던가 읽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계속해서 선지를 읽어 나가는데 시간을 좀 뺏기 위한 그러한 전략으로 대부분 뒷번호에 정답을 실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꿀팁이니까요,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도요, 여러분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 난이도 하인 거는 주로 제일 낮은 배점, 그리고 중간인 경우에는 중간 배점, 그리고 상인 경우에는 높은 배점으로 난이도 중인 것들이 대부분의 문항수를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의 하와 난이도 상들은 몇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배점에 따라서 난이도 상, 중, 하를 여러분들이 구별해 보신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즉, 내가 배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어느 부분에서 주로 틀렸는지, 내가 정말 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틀렸는지, 혹은 맞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수로 틀렸는지에 대해서 즉, 알고도 실수한 건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문제, 푸는 그 의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를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항 분석이에요. 자, 객관식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을 한번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지 문항의 문장 구성 방법, 1번부터 5번까지 이루어져 있는 선택지 문장의 문장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 요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기나 자료 제시 유형의 발문인 경우와 보기 자료 제시형의 발문이 아닌 경우의 유형을 선생님이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것으로요. 자, 보기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유형은 주로 발문이 보기를 활용하여 다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자, 이런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로 문제에 활용이 되죠? 자, 소설유라든가 아니면 시라든가 아니면 긴 지문의 어떤 특정 부분을 우리 꺽쇠 처리하고 이 부분을 A라고 표시하는 그런 문제 유형에서도 잘 등장하는 발문이죠. 자, 그리고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보기 안의 것을 기억, 니은을 그어서 활용하는 그런 신뢰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일단 보기 자료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훨씬 이것들보다 심플하게 발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서술상 특징에 대한 자, 윗글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 기억부터 미음의 기호를 다 붙여주고 밑줄을 그어두죠. 본문 안에. 또한 기억과 미음을 다 쓰면 A와 E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자, 밑줄 친 기억에 대한 독자의 반응, 혹은 기억, 니은, 디글, 니을, 미음, 본문 안에서 다 그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와 같이 확실히 보기 자료 제시 유형보다는 발문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따라서 낮은 배점이나 중간 난이도의 어떠한 그런 영역에 적합한 발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보기 자료가 제시될 때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글을 감상한 후 보기와 같이 작가와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할 때 조금 더 복잡하게 섞이는 발문인 거 보이시죠. 또한 보기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를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나란히 보기가 여러 개 중복되시 되는 그런 발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특정한 부분 A 하나를 줬던 게 아니라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고 그리고 각각의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안에서 찾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한 자료를 참고해서 A에서부터 E를 해석할 때 제일 보편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에서 미음 중 자료에서 설명한 내용의 예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도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의 발문의 활용이죠. 자료를 참고하여 A에서 E를 해석할 때라든가 혹은 A에서 E 중 자료에서 설명한 내용의 예로 어때요? 지금 말장난처럼 선지의 발문을 밟을 수 있다는 것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서 기억에서 미음을 해석할 때 즉 같은 것을 물어보는데 선지의 발문을 굉장히 말장난처럼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출제자들은 바꿔 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기억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한 거, 이거는 결국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이렇게 발문을 조금 다양하게 비틀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혹은 A에 들어갈 말로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결국 니은에 들어갈 내용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도 같은 것을 물어보는 그런 선지라는 것도 발견해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가를 줬을 때 미출진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또는 가와 다, 가와 나와 다 각각의 작품이 나왔어요. 그 작품에 대해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주로 우리 문학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발문이죠. 그리고 또한 A와 B, 특정 부분을 콕콕 집어서 드러나는 공통점으로 라고 새는 그런 발문도 있을 수 있고요.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 어떤 부분을 콕 집어서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다른 작품, 생소한 외부 작품들을 막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일 베스트는요. 이겁니다. 진짜 고수들은 이 발문만 보고도 어떤 문제 스테라린인지가 딱딱딱딱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가장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 선택지 문항을 분석할 때, 여러분 확률 게임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이런 부분, 문장을 한번 분석해보죠. 이렇게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경우의 수입니다. 결국 정답은 O인 게 정답이 될 거예요. O, O이거나 아니면 X, O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O, X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틀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어떤 게 될까요? 이 I만 정답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트별 공식을 활용해서 경우의 수, 확률 게임을 통해서 앞이 맞고 뒤가 맞는단가 아니면 앞이 틀리고 뒤가 틀린다 하는 각각의 문장의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발견한 다음에 O, X의 여부를 따져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 이것 역시도 수능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적용되는 선택지 문항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볼게요. 보기와 같은 경우를 보면요. 보세요. 기역부터 리울입니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은 현직에서 많이 활용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네 가지의 선지를 고려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똑같이 O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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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냐, X나 O냐, X나 X냐의 확률 게임으로 이루어진 문장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O와 O를 골라내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거죠. 단지 이런 문제는 복잡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끌기 위한 단순 포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질의 경우의 수를 잘 찾아낸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압축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건 내심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런 문항 분석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택지 문항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각각의 경우를 물어보거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항인 거죠. 각각의 문항은 가는, 나는, 다는, 나는, 많은, 혹은 A는, B는, C는, D는, E는, 혹은 기억은, 미음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바로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가는 발문에 잘 떨어지는 선택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익숙하죠. 이렇게 땡땡땡땡 처리된 문제 혹은 얘가 기억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요. 얘가 B로도 이렇게 대체될 수도 있는 이러한 선택지, 이런 발문 구성 방법, 선택지 구성 방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아, 이런 스타일이 실제로 내가 풀고 있었던 거였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 게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5가지 안에 가는, 나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경우죠? 각각의 경우죠. 그런데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죠?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겠죠. 가와 나 모두입니다. 그럼 얘는 뭐를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죠. 공통점을 물어보는 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지의 문장, 그리고 말 바꾸기 수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A와 보기 모두, 모두, 모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A에서는 보기에서는, A에서는 보기에서는, A에서는 이렇지만 보기에서는 이렇다, A에서는 이렇지만 보기에서는 이렇다. 이거는 바로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차이점. 자, 여기에 물결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나 혹은 공통점이나 차이점으로 선택지, 이런 문항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 시험지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그냥 넘겨짚었던 문제들, 그리고 그냥 단지 시험 끝나고 버리기만 했었던 그 시험지가 다르게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과 서논술형에 관련돼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서논술형인데, 자, 이걸 정말 분석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있는 학교가 진짜 서술형이나 정말 논술형 위주의 시험 형태인지, 예를 들어 300자 이내로 뭔가를 정말 쓰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도 몇 개씩 내주시는 학교인지, 또는 서술이나 논술 문제를 가장한 단답형인지, 이것의 단답형은 말 그대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정말 그 단어가 들어있는 채 문장이 뭐뭐 다로 끝났을 경우에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인지,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이것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선생님도 현직에 있었을 때 주로 이런 문제를 더 잘 냈습니다. 왜냐면요, 400에서 한 학년당 500명이 되는 이 서술형, 논술형 시험지를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정말 생각 같은 문제를 내면 정말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얻어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답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그런 부분을 극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핵심 키워드가 잘 들어가게 쓸 수 있는 가장한 단답형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 학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잘 평가하시고요. 특히나 첫 논술형까지는 대부분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로요,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굳이 치열한 내신시험 안에서의 그 객관식 서술형 시험에 정규, 기말,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바로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이죠. 수행평가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는 논술형태의 논술문의 형태로 얼마든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런 시간 제한적 시험지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장량대로 정말로 풀게 하는 그러한 정말로 진짜로 정말 완벽한 서술 논술형의 형태가 과연 존재할까? 이런 부분도 본인의 학교 스타일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외부 작품 연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선생님은 안과 밖으로 나눠봤습니다. 안 같은 경우에는요. 맞아요. 요즘 교과서는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요 본 작품이 나오면 학습활동에 자그만하게 본 작품에 딸려있는 외부 작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작품과 이 본 작품만 가지고 우리 학교가 내신시험을 출제하는 학교인지 혹은 어떤 같은 국어 혹은 같은 문학시간이라고 해도 1반부터 12반임을 가장했을 때 어떤 한 분의 선생님이 1반부터 12반을 다 가르치시는 게 아니시죠? 그렇죠. 한 3분, 4분 나눠서 들어가시는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구두로 나 이거 정말 중요해. 내가 만약에 이 부분 출제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거와 연결해서 시험 문제를 낼 거야 하고 수업 시간 중간에 은연 중에 흘리시는 그런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잘 필기해두고 담아둬야 된다라는 그런 팁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 작품이 만약에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작품을 보충자료로, 프린트물로 제작한 뒤에 이것을 공통으로 배부해서 가르치시는 작품들.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이걸 가르칠 테니 이 부분 역시도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즉, 학교 안에서 배부될 수 있는 외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쨌든 예측이 가능한데 정말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밖의 작품은 주로 어떤 게 될까요? 유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항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1학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주로 3월에 본 학평을 활용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본 학평을 참고해서 우리는 이것도 시험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단, 우리가 풀어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EBS 교재 속 작품을 끌어와서 특히나 수능과 연계되는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 실린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끌어들여서 따로 수업을 나가실 수도 있지만 나가시지 않아도 그 작품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공부해와라 이렇게 하고 출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부분인 거죠. 교과서 수록 작품과 관련해서 주로 이런 경우로 많이 연계해서 출제를 합니다. 출제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다른 유명한 작품을 엮어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동일한 주제나 동일한 가치관, 그래서 동일한 어떤 주제로 엮여져 있는 작품이 연계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동일한 시대나 사회적 배경, 혹은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작품들을 연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동일한 경우, 예를 들면 자화상에 있어서의 거울은 자기 반성,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가 명확한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동일한 다른 시어가 등장한 그런 다른 작품에서 그 동일한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연계해서 완전히 생소한 그런 작품을 끌어올 수도 있는 그런 외부 작품 출제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내신 시험 출제 스타일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 자, 내신 시험지 다시 한번 보시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1등급의 지름기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